탈출합시다 빨리 예임님 생각해보십시오 저의 함선이름은 이 함선이름은 오모로드입니다 엄청나군 과열이죠 이제 만 찍습니다 가비 현재 0.7g 0g 되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현재 만 만 미터 가다 운송 마시면 다 떨어지는거지 다시 주세요 쩌없지 쩌 쩌이 천 떨어뜨린 뭐 그게 설마요? 이걸 우주 갈 수 있을 건데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우주 최고속력이 이거라네요 그쵸 속도가 느리다고요? 초당 100미터 날라가고 있는데? 상당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를 1초에 한 번에 한 단 그니까 10초면 1키로 날라가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막 우주 떠돌아다년들이긴 하지 도대체 대기권 벗어나는데 40초면 나갈 수 있어 아니다 400초면 나갈 수 있어 0.36 실제 지구는 7만미터까지 있어요 예에 그리고 뭐냐 지구탈출소가 초속 11키로라고? 11키로? 뭔가 좀 이상한데? 11키로면은 워프정보 아니에요 11키로를 1초에 가는건 말이 안되는데 초당 11키로면은 거의 그건 광연수준인데? 맞나? 그건 광소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11키로라는 거리 자체가 그니까 11키로면은 예를 들어서 11키로 어느정도가 11키로 우리나라 어디 스카이님 어디계세요? 근데 그건 수직으로 탈출할 때 속도 아니에요? 그쵸 아 근데 그럴때 너무 빠르지 않아요? 초당 11키로면 너무 빠른데? 빨라도? 초당 11키로면 몇초안에 몇초안에 지구암박을 통달한거 아니에요? 그쵸 몇분이면은 지구암박을 통달한거 아니에요? 네 님 제가 그쪽 추월했어요 뭐에요? 언제와요? 비엠님이 무겁네 비엠님이 무겁네 0.22 엠티님 사출버튼 눌러서 보내버려요 무슨 버튼이 없어요 이거 뭐래요 스카이님 나한테 사출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어떻게돼요? 운전석 날아가요 엠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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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티 누르시면 진짜로 멈추기도 쉬울것 같은데 그쵸 0.19 0.19 0.19 0.18 0.19 0.18 오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침대면 그냥 손집으로 가야돼 스카이님하고 합류합시다 스카이님 거기 어딨어요 몰라요 나도 비콘 설치 되어 있어요 우주선에 우리가 안테나가 없어서 못잡는거 아니야? 갈까요? 갑시다 스톱 아니다 0까지 가야돼 어 나도 달아야되나 그럼? 귀찮은데 근데 저게 뭔데 지구에 저거 빨간색으로 레이더에서 저기요 적베이스 저를 털어야돼요 적베이스 저거 나중에 탑시다 시내집 항해로 털면 되잖아 오쇼 아니면 아예 그냥 우 아까 그 항모 복사한거 만들어서 적베이스 위에 떨어뜨릴래요? 흫 착살날건데 그냥 붙여넣기하면 왠지 큰일날거같은데 서버가 0.12에서 안줄어들어요 계속 가면 되요 한 번에 둘러나 이제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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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되면은 아마 탈출인가? 그럴텐데 삼만인가? hythm 유명 여기는 지구를 벗어났네 아 벗어난다 벗어났네 이제 실제로 지구를 벗어나버렸네 흐흑 근데 나는 뭐니야 그러니까 전혀 지구같지 않네 그러게요 아 신데물 조금의 지구같아요 그쪽은 밤이에요? 아 완전 밤인데 살짝 왼쪽 오른쪽 보면은 아 이제 아침이 바르고 있어 스카이넴 수직으로 올라간거 아니에요? 스카이넴이 가다가 점점점 올렸어 스카이넴을 찾아야 된다 저의 공격기는 수직으로 올라왔어요 아니아니 제 농로가 0.7 남았어요 0.07 0.07 0.07 아 저 다리요? 달도 있어요 저 옆에 있네 행성 중료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산소가 하이 산소가 많다고 여기가? 미친 산소가 하이 여기가 이게 이런건가? 뭐냐 키 180하고 키 38000하고 이게 뭐냐 클라스 차이가 있다는게 이게 그런건가? 야 산소가 많대 40만 돌파 산소만씨 틀리네 40만? 아 4만 돌파 미안해 잘 말했어 40만이면 얼마나 가능할까? 4만 돌파요 10배 벌써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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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죽은 만큼 보여 저기는 뭐지? 지구에 빛이 있는데 어디요? 아 이제 벗어났다 스카님 어디로 있어? 오케이 금그라비티 그쪽들은 어디계시여? 재택 눌러서 뭐냐 대기하고 안테나 달아요 안테나 달께요 여기 스톱스톱스톱 안테나 달으러 갑시다 완전 반대로 돈 다음에 됐어요 좀 더 벗어나기 멈췄어요 확인 비콘이랑 안테나 좀 뒤에다 달아줘 비콘도 달아야되요? 비콘도 일단 비콘 안에 그쪽 위치를 알릴려면 달아야죠 눕혀서 살짝 피어나온 부분에 다른 느낌 오케이 근데 여기 뒤에는 또 손상됐다 압력을 못 버텼나? 그건 알텐데 그러면 이게 다 찌그러졌잖아 그렇지요 대충 소리에요 대충 달아보지면 뭐냐 비콘 달았고요 지구에서는 육수로 안테나가 크더니 여기서 좀만하네 우측선에다 놓은건 쫙쫙 맞네요 뭐 안일어나 이거 됐다 달았어요 안테나하고 비콘 안테나 이거 가동시키면 뭐 나오려나 별건 없는거 같은데 출발합시다 어 나 진짜 뭐가 보이나 이제 뭐 안테나나 나 아무것도 안보여 근데 탐지가 안돼 달쪽으로 갈까요 달쪽으로 갑시다 이동 갑시다 잠시만요 테스트 이거를 엔진을 잠시만요 비콘이 어딨는거야 엔진 좀 더 달까요 에 잠깐만요 비콘이를 또 못달라고요 안테라 아니 뭐 적 여근처에 적이란다 여근처에 뭐 탐지되는게 없어 비엠님 예 이거 엔진 그 끄면은 아예 딴거 다 꺼지는거 예 다 꺼질거에요 일단 Y키를 눌러보고 스톱스톱 좀 내렸어요 가셔요 잠시만요 실험해볼게 있으세요 너 잠시만 뭐 좀 실험하고 있어 되나 이거 되네 어우 다 달았다 하시오 스톱 기다려보시오 그짝 그짝들은 어딨는겨 달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어 스카이님 달에 계셔? 스카이님 어디 계시는거에요 스카이님 스카이님 달 쪽이에요? 아니요 어디야 어 나 지금 태양이 뜨고 있는데 나한테는 달이랑 꽤 먼데 갑시다 흐 역시 위에 뭐 하나 달렸다 그 뭐냐 뒤에 있는 두개 엔진 큰거 있잖습니까 예 저거는 키는게 키질 못하네요 그래요 갑시다 산소나 음식같은거 아직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필요한데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진짜 일일이 파밍해서 만들어야되요 진짜 그거 어떻게 만드냐 어 잠깐만 지구 중력건에 들어왔다 지구 중력건이라니 지구 이쪽 대기건에 들어왔다 나갈게요 어떻게 이어서 나왔는데 나가는건 간단하네 시 토글 토글키기 이건 뭐지 토글켜져있고 비콘켜져있고 주파수를 올리고 내리고 다들 어디계시나 달로가고있어 달? 지구라기 하긴 좀 그런데 여기는 부무장 나 나도 달로가진 목으로 나 미사일은 못 쏘네 여볍시다 이 부무장 괜찮은데 흐흐흐흐흐흐흐 포파일러 부사수잼 뭔가 근데 이거 군병이 하나 붙어있는거 같다 흐흐흐 소형우드선 그렇지요 이런식으로 뭐이냐 부무장일의 관리에 하나 만들어가 가도 괜찮겠네요 어 그쪽은 행성 계단 들어가셨네 네 들어왔어요 지금 살펴보고있어요 다시 나가야돼 어? 왜요? 왜 뭐있어요? 잠만요 잠만요 왜 왜 왜 왜 음? 뭔들입니까 뭔들입니까 안되나? 아 배터리 올라갔다 아닌데? 뭐야 중력관 안에 들어왔잖아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 어서오세요 오신분들 하면 어서오세요 고도가 떨어지고 있잖아 에? 아 이렇게 하면 다시 올라가는구나 다행이다 리듬이가 자라야 잠깐만 내 기분 개인기분이 아니라면 뒤에 불 붙은거 같은데 에? 뒤에 뭐야 붉은 불빛이 왔다갔다그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아아 파킹 시제기 텐신님 설계 잘못됐다 아아 앞에 붙어서 오는거 같은데 앞에 붙어서 잘 돼서 터진거 같은데 내가 텐신님 뭐니냐 여기서 탔으면 안되지 레고님 살아있네 살아있려줘 미친 으흠 스냅거를 복사했지만 말이죠 사람이 하나 더 붙어갖고 어어 잠깐만 나도 계도 안에 들어가버렸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아닌같은데 이건 과열은 아니에요 항상 계도에서 벗어난다 야 미사일도 쏠수있네요 잠깐만 근데 기엠님 여기에 불이 붙을만한 산소가 있어 그러게요 어 잠만 지금 발사 안되는 기관포 손상됐어 기관포가 손상된거지 지금 기관포에서 불이 붙어있는가 기관포 불붙었다 기관포 불붙었다 뒤쪽에 엔진하고 불붙었고 아니 아니에요 뒤쪽 엔진은 아마 그 그냥 기관포에서 오는 불이 그대로 아 잠깐만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멈출게요 일단은 빨리 수리부터 해 미친 거울러 사겠구만 느낌이 좋지 않아 기관뽕만 어떻게 생각하네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 진짜 순조롭다 아니 뭐야 이거 설계가 어떻게 된거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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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래 살고 싶다고 불 꺼졌네 이러면 기총에 밖에 문제가 없었어요 기총에 밖에 문제가 없었어요 기총에 뭐여? 어떻게든 14발 수납 가능해요 왜 왜 불이 붙은거지? 원인을 파악해요 오버로더에서 터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총인데 기총만 터졌다니까요 엔진 더 탑시다 아니 아니 엔진은 문제 없다니까요 아니 엔진 오버로드 뜬 자체가 문제인거에요 그건 문제 맞아요 엔진 오버로드 뜯으면 안되죠 원래 네 저 지금 오버로드 뜨고 있긴 한데요 저도 오버로드라는 비행사에 오버로드가 안뜨면 어쩌자면 아니 미친 아니 오버로드는 엔진 그 리액터 사용량이 40% 이상으로 안 올라가던데 다시 타보속 내려봐요 밑에 밑에 코팅 좀 하고 야 그래도 여기는 승무원이 2명이니 금방금방 해결되네 제가 지금 문제가 안 일어났거든요 문제가 우주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조건 먼일이 있을수도 있는거에요 안 일어났고 아직까지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나도 우주에서 엄청 오래 생활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자이로스코프도 안 박혀있는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 그럼 선회가 안돼요 하나밖에 안 박혀있네 뭐야 뭐야 하나 부서졌나보다 그니까 문제가 생기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가운데 네 그냥 구석이 하나 있어 수리 끝 일단 달로 갑시다 저는 귀환종 맞아 저 망할 놈에 달로 가면 되죠 M님 네 네 아 맞다 혹시나 뒤에서 적이 올 것을 대비해서 뒤에 기간포를 달아 놓을까 무방사수 네 위상을 그 뭐니야 대충 쏘다가 잘못되면 콜로 갑니다 뒤에서 저기오면은 그냥 선회에서 쏘면 되는거 아니오 아니지 우리는 도망가면서 뒤에 따라오면은 자동격파 되는거죠 그럼 BM님은 뒤에 있는거 쏘셔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뒤에 있는건 내가 담당할게요 내가 붙으면 내가 쏘 날 쏘고있구만 저 사람들 오케이 잠시만요 여기가 왜 두개가 부서졌지 뭐가요 아냐아냐 두개가 부서졌네요 됐다 준비 끝 언니 왜이렇게 기충으로 떡칠하시오 원래 그런것이요 됐다 출발합시다 그럼 더 오버로드가 많이 걸릴텐데 기충 쏠때 지금 오버로드 안걸려요 오버로드 안걸려요 엔진을 20개를 달았어 대체 아니 엔진 20개 달면 더 많이 달죠 오버로드가 오버로드가 오버로드는 엔진이 부족한거에요 아니 엔진 레이터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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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전 부족히는데 아 놔 나중에 더 따라야지 뒤에 저게 몇번이지 와이키 한번 떼면 돼요 와이키 떠요 와이키를 끄면은 그거로도 안정돼 백 백 그거로도 안정돼 그러네 사실 와이키는 뭔데 그러네 와이키요 때라 실험해볼게용 오오 어엄 shot 내가 한 개.. 이게 그러니까 총 9개야 지금 9개 넘어 지금 이까 이거는 네 번에 등록해야죠 열 15번까지 했으니까 14번 이제 쭉 하면 되겠네 14 14 52 11 9 나 예전에 뭐 포장차나 한 번 만든 적 있었는데 까먹었어 야 화력, 화력 덕후인데 이거? 저 문제 발생했어요 저 문제 발생 뭐에요? 뭐에요? 와 미친 저기 따라올 수가 없다 이건 터졌어요 터졌어 어? 터졌다고요? 후 몇개 터졌어 괜찮아 나 컨트롤시 컨트롤 V를 했거든 왜 터진거야? 하나 더 꺼내면 돼 지금 뭐 아 뭐니야 텐시님 중앙에 앞에 박혀있는 이 뭐니야 이거 발사기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네 몇번 쏴 부니까 이게 손상이 힘네 그런거 같은데요? 또 지금 또 고정 났거든요 나도 지금 못두고 4번부터 이거 내가 내 그거 아니구나 없애고 이거 은근 왠지 잘 털게 됐네 것도 그렇고 지금 앞에 또 불 붙었거든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앞에 그 머리 게틀린 폼 미쳤다고 이 양반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게틀린 폼 앞에 미쳤다고 했잖아 미친님 그거 미건에 납품 못해요 납품할 수 있어요 뒤에 후방이 더 쎄 데미지가 내가 쓰고 있으니까 뭐 알싸 아아아아 한치에 결정되고 아아아아아아 야야야야야 이보시오 와이 가만히 쓰시오 잠깐만 이거는 이거 구보는 뭐야 구보는 어디서 쏘는거야 이거 신나야 니한테 미안하잖아 이거 내가 좀 쏠볼게 아 맞다 텐시님 네 안녕 안녕 아아아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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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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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시다 어 텐션이 조용해졌어 지나가다 저 발견하면은 좀 낚아가요 오케오케 터렛이야 터렛은 소형 기체에 못달아요 다입시스..아 우리 이제 슬슬 PVP 서바이벌 서버 들어가도 되겠는데? 예? 뭐가요? 안들려요 오우 미사일잼 오오오오 좋은데요 우방기관총 속도봐 근데 왜 한개가 작동을 안하지? 저게 몇번이지? 좀 알아봐야겠어 잠시만요 발전기 이름이 뭐지? 여기요 리액터 자 문제없음 일단은 문제없는데 뭐구나 하나를 빠져먹었나 내가? 십..23 22 21 20 19 18 17 16 15 10 그 다음에 14 13 12 맞는데? 왜 하나도 없지? 뭐지? 라이트 컷! 라이트 컷! 라이트 컷! 앞에 그거는 그 뭐니야 텐신임이 담당해요 텐신 이거 우리 잘 만든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2일선 전투기 완전 완성되고 나니까 괜찮은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파워 성능쪽에서 이상한거 파워 성능쪽에서 이상한거 선의 성능은 공격기니까 어떻게 선의는 어떤데요? 선의는 구조요 구조요? 왜요? 나쁘지 않네 그래도 다른거보단 좀 딸일거에요 음.. 공격기다보니까 선의는 온전히 어... 아 뭐야 뭐야 진입했는데? 아 나.. 또 지구야? 나가면 되지 뭔 놈의 지구야 뭐 끝도 없냐 텐텐스 우리 스카이님 만날 수 있어요? 나갔다 몰라요 스카이님이 달로오면 만날 수 있겠죠 스카이님과 만날 방법 없나? 자택해요 스카이님 만납시다 라고 스카이님 어떻게 만나요 이거? 글쎄요.. 달로와요 만날 방법이 있나? 스카이님이 달로오셔 아니 내가 왜 달로가야되지? 달로와요? 나도 같은거 볼까요? 땜님 그래서 저희는 여기로 온 의미가 뭡니까? 아 이거 그거있네? 왜? 이거 자기가 그거 뭐니야 포인트 지적해놓을 수 있네요? 위치? 그니까 우리가 그걸 저장해놓을 저..이거 포인트를 베이스같은 저장을 해놓을 수 있어요 야 갑자기 씹 게임 거의 끝날 때 왕아 씹 뭐냐 이걸 알아버리네? DP는 아닌데 그니까 위치를 저장해놓을 수 있어 대충 어딘지는 아는거지 그니까 이거 좀 알아봐요 뭐요? 스카이님 위치 스카이님 위치를 어떻게 알.. 알방법이 있나? 좌표같은건 없어요 이 게임 좌표도 있어요 있기는 아 그럼 되는구나 스카이님 네 위치에 알방법 하나 냈어 지금 스카이님 I 눌러봐요 I 저 좌표 89 X가 89208 잠시만요 뭐라고 뭘 눌러야된다고요? 에스카이 U하고 뭘 눌러야된다고요? 그.. GPS GPS 자 S가 뭐요? 스카이퍼에 칠게요 아니 그치 그냥 부활해줘 그냥 X가 예 89208 89208 8.70 8.70 8.70? 네 Y Y 마이너스 39750 39750 점 점 62 62 Z G가 37142 37142 점 20 점 02 02 점 짬람 30 0 16 왠지 refresh